한 번도 바쁘신 다로 친구와 함께 가라야될 것 같다 헤어는 세트 청소하면서 뽑아주세요 나 혼자 꽤 와 가보자 여기 강아지 있네 개조심 퇴근 얌 얌 와 엄청 크네 그 운동선 많이 맞더라 빠지말자 엉나바 나봐 닦뚱 염소 똥 염소 똥? 어떻게 똥 묻혀야 하는데? 쉽게 얘기하는데? 염소 똥 냄새가 안 나고 맛보자 우리 콩이 공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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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한 번 쩌고 가자 자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고! 여기 와야지 옳지 됐다 엄마 콩이 물 좀 주자 물 좀 줘야 돼 공략하자 오이치 아 바다 될 뻔해 여기 괜찮네 목에 많이 탈 나오네 물 있다 되게 예쁘게 나와 고! 여기 좋다 저기까지 있다 사진 찍자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친다 거 예전 콩 이리와 오우 잘 먹네 오우 잘 먹네 오우 오우 신기하네 오우 배고팠나 봐 배고팠네 하긴 여기가 좀 힘들더라 뒷다리 뭐야 이거 뒷다리 불안하다 좀 세게 한번 넣었구만 어 말하러 들었대 몸이 길쭉해서 나 summertime 땅콩 여기 안 될까 간식 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